마트에 가면 복숭아도 있고 자 복숭아입니다 새로 나온 신상 복숭아 맛있는 복숭아죠 여성분들도 좋아하고 아기들도 많이 좋아하는 복숭아 5개에요 5개 한 팩의 크기가 열어볼게요 제 손으로 다 지워지지가 않네요 6개 5개짜리 한 팩 복숭아가 자 맛있는 복숭아 한 팩에 12,000원 12,000원 12,000원씩 복숭아입니다 황도 복숭아죠 크게 복숭아는 황도 복숭아 백도 복숭아 두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딱이 복숭아도 있고요 딱딱이 복숭아는 7월 중순쯤 나옵니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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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고기씨 간복으로 갔나요?